이번 주제는 타이어 업계 국내 매출입니다. 우선 타이어 업계 국내 매출 요약을 보시죠. 2023년 국내 매출 9위는 덜롭타이어 코리아, 8위는 굿이어 코리아, 7위는 피렐리 코리아, 6위는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 5위는 콘티넨탈 타이어 코리아, 4위는 미세린 코리아, 3위는 넥센 타이어 내수, 2위는 금호 타이어 내수, 1위는 한국타이어 엔테크놀로지 내수 매출입니다. 다음은 타이어 업계 국내 매출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각사 연결 매출 기준입니다. 단, 한국타이어 엔테크놀로지,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는 내수 매출을 적용하였습니다. 한국타이어가 국내에서 1위를 수성합니다. 그 뒤를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가 랭킹합니다. 한국타이어터 비정이astian 스테린, 콘티넨탈, 브리지스톤 등의 외국 브랜드가 상위권을 추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호, 넥센의 아성은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